Yeah, absolutely. 아니면 Yeah, definitely. 아니면 Yeah, for sure. 이런 앞에 내가 당신의 질문을 인지를 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택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좀 더 얼마나 자연스럽게 원어민이랑 비슷한 용어를 하느냐 아니면 좀 이런 language, culture, 이런 거에 대한 grasp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뭐 두 번째 팁은